아, 이걸 내가...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봐봐 봐봐 검색만 했어 지금 나오는 게 다 이래 왁굿 형이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 원래 이런 쪽을 좋아하는 형인지는 뭐 내가 구독자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난 옛날에 쩐 옛날 옛날 아프리카 공구악구 때 그때 막 아이스크림 토네이도 이러면서 자동차로 벽 타고 그런 시절에 봤었어 가지고 요즘 이 아저씨가 어떻게 방송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10초 보고 껐다는 게 이 포인트야 여기까지는 볼만해 그지? 이래가지고 괜찮은 거 같네 중간에 딱 눌렀거든? 한 20초쯤을 눌렀더니 이게 뭐지? 그래서 후렴은 어떨까 하고 가봤어 여기서 참지 못하고 꺼버렸습니다 노래는 좋다고 자꾸 나오고 추라이 추라이 이러던데 그래도 그나마 마음에 드는 점 시메이저입니다 검은 건반이 없어 저 같은 하수들한테는 희소식이죠 킹 받는 모먼트가 뭐냐면 사람이 춤을 추면 이런 각이 있잖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버츄얼 그거다 보니까 되게 살랑살랑 거려 근데 그 뭔가 그 유려한 춤선이 뭔가 알 수 없는 적잖은 킹 받음이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말로만 듣던 불쾌한 골짜기인지 나부랭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이... 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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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